저 다시 한 번. 독도는 우리 땅. 나오세요. 동남쪽 백길 따라 이벤트. 외로운 서만한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를 땅냐고.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이거 저도 참 욕심나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이익선 씨. 우산국. 맞아요. 우산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웠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반자동 가요? 그래요. 반자동.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 그렇죠. 핸드 업. 에스프레소. 힌트 주 스케어. 매년 5월 셋째 주 일요일. 저날이에요. 초날이에요. 성인식. 정답. 정답. 성인식.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100번을 외쳤어요. 정답부터 외치시라고. 성년의 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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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 마요. 박지훈의 성인식. 정답. 나오세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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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 오늘도 기다렸어. 본래. 반발이에요. 기다렸어. 요. 아, 아쉽네요. 아, 정말 내 건데. 에이, 못났다. 이주영 씨 혹시 욕심나는 선물 있습니까? 동그란 거? 친구 청소기. 아, 친구 청소기요? 아, 친구 청소기. 아, 친구 청소기? 예, 예. 어떻게 되는 원리냐면요. 예. 힌트 주세요. 김미숙 씨, 이문세 씨, 이성미 씨의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정답! 정답! 잠깐만요. 59년 왕십리? 응? 우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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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랑 놀아줘. 가슴을 올리면 안 되죠? 놀아줘 해, 놀아줘 해, 놀아줘 해. 정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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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수 지판 왔어요. 하나, 둘, 셋! 어머니와 고등어? 아니요. 놀아줘.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슈퍼맨? 정답! 나오세요. 오각형의 S자야, 위아래로 빨간 팬티야. 위아래로 빨간 팬티래. 스판 100% 스판. 위아래로 빨간 팬티. 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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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판. 자, 이번 주 번외게임 우승자는 거의. 올이다 올. 우승과 다 먹었어요. 황금열자랑 똑같아요. 자, 열렬한 열방 번외게임. 아, 남은 상품 많습니다. 살아남은 팀은 이거 다 가져갑니다. 음악 주세요! 기회는 단 한 번! 아, 이거 진짜 높인다. 서바이벌입니다! 끝몬! 상위드 형!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오경수 씨!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 정말 싫어 오! 유성아! 이제라도 살며시 하하하하 하하 하하 날아 두고간다면 가희! 아무래도 너무나 아쉬워 왕배! 만났어 넌 아랏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